우리는 픽사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외롭고, 때로는 기계로 만들어진 로봇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픽사 애니메이션은 그저 컴퓨터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컴퓨터 속 가상의 공간에서 하나의 점으로 시작해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양감을 가진 입체로 만들어진 가상의 캐릭터. 이런 가상현실 속 허상에서 감정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이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영혼을 깃들게 하는 진짜 마법은 어디에 숨어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를 이야기할 때 이미지의 디테일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한 땀 한 땀 정말 바늘로 꿴 것 같은 우디의 질감, 한 올 한 올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설리의 털. 이렇게 세밀하게 또 실제처럼 그 모양과 질감을 표현하는 그래픽의 디테일이 어쩌면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영혼이 느껴지는 주된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온갖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원리의 쓰레기장인데요. 이 디테일만으로 사물의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까와 똑같은 장면이지만 단지 컴퓨터로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실제 있는 듯한 양강과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이렇게 허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조명, 빛의 사용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컴퓨터 속 가상의 공간에서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사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실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를 거쳐 가장 적합한 빛의 흐름을 찾아납니다. 애니메이터들은 조명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에 어울리는 적합한 시간대를 표현하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분위기를 더함으로써 비로소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잃어버린 리모를 찾아 떠나는 멀린과 도리의 모험은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바닷속이라는 배경, 분명 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육지처럼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통 파란색으로 칠할 수도 없을 겁니다. 픽사의 제작진은 이런 바다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바닷속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컴퓨터로 옮겨서 이미지의 요소들을 하나 둘 빼고 더해가면서 과연 바닷속의 느낌은 어떤 요소에서 비롯되는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습니다. 너무도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관객들에게도 눈에 띌 만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수면 바닥에 비치는 햇살의 움직임입니다. 물의 표면에 반사되고 투과되어서 만들어진 이 빛의 흐름은 수면의 깊이에 따라 카메라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다른 모양과 색감으로 표현됩니다. 또 캐릭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미세하게 떠다니는 바닷속 부유물이 있는데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미세하게 떠다니는 이 부유물의 존재 때문에 캐릭터의 동작에 따라 달라지는 물의 흐름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년간 진행된 물의 흐름과 빛의 변화에 대한 제작진의 연구는 영화 전반의 생기를 불어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과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애니메이션 기술이 실제 바닷속을 표현할 수 없었던 이전까지의 예술적인 한계를 없애게 된 거죠. 이런 빛의 사용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는 애니메이터들의 집착이 더해지는 때입니다. 2008년 픽사의 명작 월리에서 주인공 월리는 사람의 형상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도 표정도 심지어 대사도 없습니다. 얼굴을 대신하는 망원경이 월리의 모든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실제 월리의 모델이 된 이 망원경에는 세 겹의 렌즈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 월리를 디자인한 애니메이터들은 이 3중의 렌즈를 과학적으로 고증해서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했었다고 하는데요. 이 렌즈의 투광을 늘려보고, 줄여보고, 또 빛의 반사까지 더해봤지만 아무리 해도 월리에게서 감정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약 없이 수개월 동안 눈동자 하나에만 집착하던 과정에서 정말 우연히 중간에 있는 렌즈가 어둡게 되는 설정을 적용했는데요. 그제서야 동공이 있는 사람의 눈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무수한 노력과 집착으로 비로소 픽사의 명작으로 남을 월리라는 주인공이 탄생하게 된 거죠. 실제 털보다 더 실제 같은 수백만 개에 달하는 설리의 털이나 셀 수 없는 풍선들이 모두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업의 풍선집 또 수백 개의 전구 빛을 하나하나 별도로 모델링해서 실제와 똑같이 적용한 토이스토리 4편의 카니발 장면은 단순히 발달된 컴퓨터 기술이 아니라 보다 현실 같은, 보다 리얼한 장면을 만들려는 애니메이터들의 숨은 노력과 집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는 앵글의 미학입니다. 아무리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가상의 세상 속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이를 담아내고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건 결국 카메라와 앵글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인사이드 아웃에서 슬픔이와 빙봉이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컴퓨터 속에 구현된 가상의 카메라로 촬영되었습니다. 가상의 카메라이긴 하지만 현실 세계와 똑같이 초점거리와 심도가 다른 다양한 렌즈들이 적용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장면에서 아웃포커싱이 거의 없이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모두 초점이 맞는 18mm 렌즈를 선택한다면 슬픔이와 빙봉이 나누는 아련한 감정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겠죠. 하지만 카메라를 더 멀리 배치하고 50mm 렌즈로 담아내서 슬픔이와 빙봉의 모습은 선명하게 멀리 보이는 배경은 초점이 흐려지게 촬영한다면 지금의 장면에 꼭 맞는 아련한 감정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픽사의 영화들은 컴퓨터로 만들어낸 세상이지만 이를 담아내는 카메라의 컨셉은 현실 세계와 동일합니다. 멀리 있는 기쁨이와 바로 앞에 있는 기역 구슬을 모두 함께 담아내는 18mm 렌즈 바로 앞에 인물이 조금 볼록하게 보일 정도로 강조되지만 뒷배경은 충분히 흐려지는 32mm 거리를 두고 있는 5명의 캐릭터가 모두 하나의 앵글에 들어오지만 슬픔이와 기쁨이에게 포커스가 집중되는 75mm 그리고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장면에서는 피사체와 배경이 고르게 초점이 맞는 18mm 렌즈가 사용됩니다. 렌즈의 선택은 단순히 장면의 느낌만이 아니라 캐릭터의 특성을 담아내는데도 사용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캐릭터를 담을 때도 꿈을 쫓아 당당히 홀로선 보핍의 모습은 아웃포커싱으로 이상주의적인 느낌이 더해진 135mm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고집불통으로 앞뒤가 꽉 막힌 우디의 모습은 모든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는 18mm 렌즈로 촬영되었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가상의 렌즈는 결국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실제 모델이 되는 렌즈의 특성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토이스토리 4편은 가로 비율이 더 길어진 2.39대 1의 화면비로 제작되면서 135mm 아나몰픽 렌즈를 모델로 한 가상의 렌즈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렌즈는 피사체를 클로즈업해서 촬영할 때 흐려진 배경의 빛번짐이 타원형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렌즈로 촬영한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렌즈의 특징이 토이스토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픽사는 렌즈의 사용뿐만 아니라 촬영 방식 자체에서도 현실 세계의 촬영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주인공 라일리가 겪는 현실의 모습과 라일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다섯 감정들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현실 세계와는 다른 라일리의 머릿속 세상에서 카메라는 전지적인 시점처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 장면에서는 마치 실제 카메라맨이 핸드헬드로 촬영한 것처럼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앵글로 담아내고 있죠. 심지어 역동적인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피사체에서 초점이 벗어나는 아웃포커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사가 어떤 영화적인 기술을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왜 이런 현실의 촬영 방법을 굳이 컴퓨터로 만든 영화에 적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유려한 카메라로 담아낼 수 있는 장면을 굳이 흔들리게 촬영하고 진짜 렌지도 아닌데 왜 빛의 번짐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걸까요? 픽사가 영혼을 담아내는 방법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달긴 했지만 사실 뭔가 대단한 비결 같은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상상력을 단지 컴퓨터 기술로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냈을 뿐 이를 연기하는 배우들도 이를 촬영하는 카메라도 사실은 보통의 영화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상의 현실을 실제와 똑같이 어쩌면 더 실제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집요한 집착이 더해진 결과물이죠. 픽사가 컴퓨터로 만든 허상의 영혼을 담아내는 진짜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예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성의 집약으로 감정을 담아내는 바로 사람 그리고 그들의 노력입니다. 혹자는 점점 발전되는 컴퓨터 기술이 현실 세계 영화 산업을 완전히 잠식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아무런 피사체도 없는 허상의 화면이 모든 극장가를 장악할 거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을 넘어서서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도래하는 먼 미래의 세상이 오더라도 상상력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만들어졌을 뿐 그 속에는 언제나 영혼을 불어넣는 사람의 숨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땅도깨비였습니다.